헤어졌다고? 헐, 이번이 몇 번째지? 네 번째. 와, 진짜 한두 번도 아니고 언니나 도우제나 진짜 리스펙이다. 근데 뭐, 어차피 그래봤자 일주일도 안 돼서 다시 붙을 거잖아. 아냐? 나도 그럴 줄 알았는데... 아니야, 이번엔 좀 달라. 제이야, 괜찮다 못 본 적 돋고 지나치기엔 서로 너무 지쳤잖아. 그래서 말인데... 도우제 걔 요즘 어때? 도우제? 글쎄... 나도 요즘 잘 못 봐. 맨날 축제 준비한다고 늦게 들어와서. 왜? 궁금하면 전화해볼래? 됐거든? 됐어. 다르긴 뭐가 달라? 도우제 아직 푸사도 안 바꿨던데 뭐... 그럼 빼박이지. 맞아. 푸사 그건 아직 안 내리긴 했더라. 걔도 욱해서 그랬을걸? 알잖아, 맨날 지는 엄청 시크한 척 하는데 완전 애 같은 거. 하긴, 맞아. 걔가 좀 그래. 그니까. 조설아, 가자! 응? 언니 나 간다. 이따 페이스할게. 응, 연락해. 잘 가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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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